결정했어? 얘기해. 괜찮아. 조건이 있어요. 세 가지. 무슨 조건? 이 세 가지 조건 오케이 하면 다시 만나요. 하기 싫으면 말아요. 알았어. 얘기해봐. 첫째, 저 말 놔요. 우리 다시 사귀면 저 말 놔요. 누나라고 안 해요. 존대도 안 할 거예요. 오케이. 다음. 두 번째는 누나 인생에서 1순위가 뭐예요? 나. 이제 나. 애처럼 저만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. 저도 누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싶어요. 힘들 때 1순위로 버려지는 존재 말고. 누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. 저 너무 상처받아서. 알았어. 마지막은? 마지막 조건은? 누나. 저 아주 평범한 남자예요. 이제 연애하면 당연히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고 만나요.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두려우면 시작하지 말아요. 생각할 시간을 줘. 알고. 죄송합니다. Brief은 TWisen 바살로 도움 갖고.